이 경기 출발합니다 야 첫 포인트 신유빈입니다 0대1 한 포인트 내줬던 김나영입니다 야 김나영 더 켜보려고 했습니다만 강한 신유빈의 서브 야 좋죠 김나영도 이렇게 날카로워요 완전 달라지죠 김나영도 그 사이에 또 많이 성장해 있습니다 야 김나영 만만하게 지금 보고 계실 겁니다 투올 서브 득점 김나영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신유빈 선수가 적응을 해야겠죠 그렇습니다 포핸드 벗어납니다 김나영 2포인트 도망갑니다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유빈의 서브 2대4 신유빈 시스템 좋습니다 아 서브 네트 걸립니다 서브 범실 공과 테이블 정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예민한 컨트롤 싸움이기 때문에 조심스럽죠 랠리에서 김나영이 이겨납니다 대등한 경기를 넘어서 3점 차 앞서 있습니다 신유빈 포핸드 탑스피 위력이 더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신유빈 선수가 포핸드로 득점을 만들었습니다 리시브 범실 김나영 아 김나영 리시브부터 긴 서브 이후에 3구 공격 실패합니다 서브 김다영 7대6입니다 자 신유빈 동점을 야 서브 득점 역전 8대7입니다 포핸드 전환 그러나 벅찬했던 김나영의 승리 살았어요 자 김나영 그러나 포핸드 네트 맞고 나갑니다 9대9 동점 웃기 때문에 먼저 색칠 시간이 요청이 된 것 같습니다 9홀입니다 네 신유빈 게임 포인트 킨 서브 신유빈 김나영 그러나 네트 걸립니다 첫 번째 게임 서브 득점 신유빈 네트 앞에 바로 떨어지잖아요 이번엔 킨 서브 그러나 김나영 버팁니다 아쉬움의 미소 신유빈 1대1에서 김나영의 서브입니다 아 신유빈의 백핸드 탑 네 반발력 어떻게 반응 속도가 좋습니다 네 네트 걸립니다 김나영 득점 지금처럼 사용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투홀입니다 자 버티고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엣지 볼이 나옵니다 어 어 포이드 플레이 퍼스코 인터내셔널 김나영입니다 야 백핸들 죽어봤다가 걸리고 많은 지금 게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번에 나갔어요 김나영 아쉬움 한 분 분이 원하는 대로 잘 만들었는데요 아쉬운 김나영입니다 4대4 동점 아 신유빈 대처가 좋네요 다시 앞서갑니다 5대4 김나영 포핸드 걸립니다 김나영의 서버 아 신유빈 네 그러면 또 다른 장면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트 맞고 신유빈 나갑니다 이 더 이제 인상을 쓰면서 더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네네 그렇죠 좋게 풀어가는 신유빈 선수예요 김나영 날카로운데요 이게 걸리고 맙니다 또 다른 변화를 김나영 선수는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석점 차가 됐습니다 김나영 나갔어요 김나영 나갔어요 무리가 되죠 그렇죠 신유빈 포핸드 탑스피 모처럼 돌아서서 이 선수가 지금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네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유빈 마지막 포인트까지 따낸 신유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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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